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 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제입니다. 이번에는 지멘스 시나믹스 V90 PN 제품에 스텝세븐용 GSDML 다운로드 그리고 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지멘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GSDML이 없으면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GSDML 파일이 인스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V90 제품을 300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GSDML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을 키고요 지멘스 V90 GSDML 이라고 치면은 맨 첫 번째에 시나믹스 V90 프로필 넷 GSD 파일이라고 집에서 본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최상단에 있는 V1.04 라고 되어있는 요 놈을 다운로드 받읍시다. 1.50302 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다 호환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다르지 않아요. 로그인 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꼭 내용을 잘 집어넣어야 되고요. 잘 확인해서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 다음 이메일 같은 거 오는 거가 늦을 수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더라도 기다렸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만 가입하면 그 뒤부터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한국처럼 누르자마자 뭐가 오고 하는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한 며칠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 놈을 이제 압축을 풀고요. 압축을 풀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gsdml 파일이 생기거든요. 이 놈이 생겼다는 걸 알아둔 상태에서 스텝 7으로 가봅시다. 시매틱 매니저로 이동하겠습니다. 시매틱 매니저에서 아무 프로젝트나 만들어 놓고 저는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이 놈을 만들어서 열어 놓고 하드웨어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드웨어 컴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으로 꼭 들어가서 이 하드웨어 컴피그레이션 창이 열려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좀 만든 면이 있어 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신 다음에 인스톨 하드웨어 업데이트 이 놈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해서 서버 컴퓨터에서 부족한 부분을 gsd 파일 업데이트를 해 주는 부분이고 이 gsd 파일을 직접적으로 찾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입니다. 브라우저로 간 다음에 제가 있는 다운로드 부분에서 gsdml 이 놈이겠네요. 3.2 버전. 오케이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돼서 어떤 랭기지가 들어 있는 3.2.3.2라고 하는 버전의 시나믹스 V90 2019년 4월 15일자 제품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인스톨이 됩니다. 그러면 인스톨 모듈 컴플리트 석세스 플레이 해서 작업이 됐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 카탈로그 한번 다시 껐다 켜지면서 정상적으로 작업이 될 수 있게 해 줄 겁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제 컴퓨터 이 부분에서 약간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하드웨어 컴퓨터 부분에 뭔가 내용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제 플로피 넷 아이오에서 이제 드라이브 시나믹스 그래서 gsd 라고 하는게 생겨서 쭉 가보시면 이 V90 PN 1.0 이라고 하는 요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쭉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Gsdml 2.3 지멘스 시나믹스 V90 2019년 4월 15일자 제품이라고 이렇게 표기도 생기죠. 그리고 이놈을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아까 있었던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서 내용도 넣을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Gsd 파일이 생겼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작업은 돌아갑니다. 컴파일 해보면 아무 문제없이 컴파일도 되고 꺼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Gsd 파일을 확장하고 인스톨하고 이제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Gsd 파일이 쁘히트를 해주는 그리고 Gsd 파일을 직접 찾아가지고 하나 더 원이려고 바로 바로 다운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